기출문제에 따라하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은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던 데이터를 설치해 놓으셨던 위치에서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구축의 첫 번째 문제는 테이블을 완성하시는 문제인데요. 왼쪽 개체에서 테이블의 교인 명단 테이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이렇게 교인 명단 디자인 보기 상태로 표시가 되는데요. 혹시나 실습하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창이 표시가 되는 경우 창을 내가 자유롭게 크기 조절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창과 아니면 전체 풀화면으로 탭 형식으로 표시되는 창이 좀 다를 수 있으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정을 하시냐면요. 액세스의 파일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합니다. 옵션을 클릭하셔서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제 화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은 창 겹치기입니다. 여러 개 테이블 여러 개 폼 뭐 커리를 여러 개 열었을 때 겹쳐서 볼 수 있는 상태로 저는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창 겹치기를 선택했고요. 탭 문서를 선택하시면 위쪽에 탭 메뉴처럼 여러 개가 표시가 돼서 탭 윗부분에 제목을 클릭하셔서 작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작업할 수 있고요. 창 겹치기나 탭 문서나 선택할 수 있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신 다음 현재 파일을 닫고 나서 새롭게 불러오셔야만 여러분이 선택한 형식으로 파일을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DB 구축의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본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 필드 크기를 7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필드 크기를 7로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98-1234처럼 6자리 숫자가 입력되면서 하이픈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필수 6자리 숫자니까 기호를 0을 사용하셔서 앞에 1, 2, 마이너스 뒤쪽에 4자리 숫자 입력하시고요. 세미콜론 그 다음 하이픈 빼기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0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이름 필드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필수에 오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빈 문자를 입력되지 않도록 빈 문자를 허용을 아니요로 바꾸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교구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반드시 한 글자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 교구라는 데이터는 반드시 한 글자는 입력이 돼야 합니다. 랜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글자 수를 셀 수가 있는데요. 교구 필드에 가서 글자 수를 세웠는데 그 값이 한 글자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글자 수를 구하는 함수, 랜 함수를 통해서 교구 필드에 글자 수를 센 다음 그 값이 1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주민등록 번호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본키가 아니면서도요. 중복된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인덱스에서 설정하시면 돼요. 인덱스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복 불가능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 냉담자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명, 냉담자, 담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True와 False와 같이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만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라고 했으면 Yes, No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다,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의 다섯 문항을 다 설정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메시지가 뜨는 거는 이제 글자 수, 아까 랜 함수 사용하셨고, 유효성 검사 규칙 사용하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유효성 검사 규칙에 대한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텍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본 필드가 기존 크기보다 작게 7로 설정해서 메시지가 보였던 거네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의 내용을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에 총 7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 추가된 명단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추가된 명단, 교본, 이름, 주민등록번호, 봉사부서, 교구, 연락처 동일한 필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전체 레코드는 33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 겹치기라고 하면요.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창을 겹쳐서 볼 수 있는 형태고요. 탭 형식이라고 하면 위쪽에 첫 번째 탭, 두 번째 탭 이렇게 표시가 돼서 제목만 클릭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편하신, 작업하실 때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문제에서 추가 쿼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에 가셔서요. 쿼리 디자인 이용하시는데 첫 번째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에서 작업을 합니다.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을 가져온 다음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아까 테이블을 열어서 확인해 봤더니 모든 테이블 내용이 같았어요. 그래서 교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봉사부서, 교구, 연락처 순서대로 모든 필드를 가져오십니다. 이 가져온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어디에 추가하실 거냐면 테이블 이름에 오셔서 문제에서요. 추가된 명단에다가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테이블 이름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이렇게만 추가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조건이 좀 있었어요. 추가된 명단에 대해서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레코드만 추가되도록 하시오. 지금 교인 명단 추가 데이터를 추가된 명단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추가된 명단에도 그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것만 레코드가 추가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테이블의 기준을 아, 기준을 교본 필드를 이용해서 중복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네요. 그럼 교본 필드에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준은 뭘로 잡아야 되나 했더니 문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교본에다가 조건을 주는 겁니다. 교본 필드에 중복 여부를 판단하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본에다가 조건을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가로 열고 셀렉트 교본을 찾아보는 겁니다. 프롬 어디로부터? 우리가 추가되는 테이블이 어디예요? 추가된 명단에 가서요. 추가된 명단이라는 테이블에 가서 이 테이블에 가서요. 교본을 찾아와요. 그 찾아온 교본이 없는 것만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앞에다가요. not in 이라고 넣습니다.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가서 교본을 가져왔는데 그것에 없는 것만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조건이 없으시면 그냥 추가만 하고 테이블만 선택하고 작업하면 끝나는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교본 필드에다가 중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작성하시는 거고 그 조건은 추가된 명단에서 교본을 가져와서 같은 필드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없는 것만 not in 이라고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작업한 내용을 저장을 해 놓을까요? 저장 버튼 누르셔서요. 교인 명단 추가 질의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 한번 해보시면 5개 행을 추가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네요. 얘 눌러 주시면 추가된 명단에 데이터가 추가돼서 아까 33개였는데 38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문제 1번에 세 번째 문제 교인 명단 테이블과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현재 관계가 교구와 교인 명단에 대해서는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인 명단 테이블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할 작업은 뭐냐면 봉사부서 테이블과 교인 명단 테이블을 하나 더 가져오셔야겠네요. 테이블 표시에 가셔서 봉사부서 테이블을 가져오시고 닫기를 누릅니다. 그래서 교인 명단 테이블의 봉사부서와 그 다음에 봉사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 필드는 참조하여 테이블 간의 관계가 M 대 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요. 봉사부서 테이블의 적정한 필드의 기본 키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부서 잠시 확인해 볼까요? 봉사부서에 부서 번호가 있고요. 부서명이 있고요. 우리는 교인 명단 테이블에 가서 관계를 설정하실 건데 관계는 부서 번호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서 번호 봉사부서하고 이렇게 조인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서 번호가 봉사부서 테이블에 기본 키로 좀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관계를 설정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럼 기본 키로 설정하기 위해서요. 봉사부서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부서 번호를 선택하시고 기본 키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봉사부서에 부서 번호를 선택하시고요. 교인 명단 테이블에 봉사부서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요.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시오라는 옵션 한 가지만 있습니다. 이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삭제나 업데이트에 대한 언급이 있으시면 그 부분까지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참조 무결성 한 가지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선택하고 만들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예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을 완성하시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이죠. 먼저 봉사부서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저 클릭했는데 바로 더블클릭이 됐나? 오른쪽 창 한번 닫아볼게요.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폼의 머리끌에 폼의 머리끌 여기 있어요. 폼의 머리끌에 봉사부서관리라는 제목을 표시하도록 레이블을 생성하라고 했어요. 살짝 크기를 조절하셔야 되겠네요. 제목을 표시할 거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좀 참조하시면 돼요. 그 다음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레이블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위쪽에다가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봉사부서관리라고 입력하시고요. 텍스트 입력하신 다음 내가 조금 전에 만든 레이블에 대해서 제시된 문제와 같이 좀 설정 작업이 필요하시겠죠.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화면에 속성 시트가 혹시 안 보이시다면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 모드 탭에 가셔서 현재 이름을 내가 만들었던 레이블의 이름을 LBL 그 다음 제목이라고 이름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LBL 제목 캡션은 직접 입력하셨던 내용이고요. 형식 탭에 가셔서요. 글꼴 크기를 18포인트로 하래요. 숫자 입력하시고 글꼴 두께를요.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될까요? 첫 번째 레이블 생성하는 작업 살펴보셨고 다음 두 번째 기본 폼과 하이폼의 레코드 원본 관계를 참조하여 적절한 필드를 기준으로 두 폼을 연결하시오. 현재 봉사부서관리폼 안에는요. 안쪽에 또 하나의 하이폼이 존재합니다. 이 하이폼의 교인명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교인명단 입력이라는 폼이 안쪽에 하이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각각 잠깐 확인해 보신다면 봉사부서관리폼의 속성을 클릭하시면 데이터 탭에 가셨을 때 얘는 이 폼은요. 봉사부서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안쪽에 있는 하이폼의 속성을 잠깐 확인하시면 얘는 교인명단의 테이블을 가져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봉사부서와 교인명단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확인해 보시면 우리 아까 봉사부서와 교인명단은 부서번호 그 다음 봉사부서, 그러니까 봉사부서 테이블의 부서번호와 교인명단 테이블의 봉사부서가 서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에 있는 기본폼과 하이폼의 레코드 원본 및 관계를 참조하여 적절한 필드를 기준으로 두 폼을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쪽에 있는 하이폼을 선택, 경계라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경계라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속성 시트에 오셔서 기본필드 연결에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십니다. 그 다음 기본필드는 봉사부서 테이블에 가서요 부서번호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하이폼은요 우리 교인명단 테이블에 가서 봉사부서를 가져올 겁니다. 직접 선택하지 않아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만약에 선택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표시가 되어 있다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폼과 하이폼에 대한 관계의 연결 작업 하셨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하이폼에서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필드를 표시하는 컨트롤과 그 다음에 관련 레이블의 순서를 화면과 같이 바꾼 후에 이 하이폼의 교본, 주민등록번호,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교본 다음에 이름이 있고 주민번호가 있네요. 순서를 좀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레이블부터 선택해서 이름을 쑥쑥쑥 방향키로 이동할까요? 또는 드래그 하셔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주민등록번호를 또 한번 선택하셔서 주민등록번호 레이블을 선택하셔서 방향키로 좀 위치를 서로 바꿀까라고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아래쪽도요. 이름을 선택하셔서 앞으로 좀 순서를 바꾸시고요.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텍스 상자를 선택하셔서 뒤쪽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요. 순서를 바꾸라고 했어요. 화면과 같이 바꾼 후에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는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 이렇게 왼쪽에 있는 세로 눈금자에서 클릭하시면 선택할 수 있고요.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는 가로간격 조정을 모두 같게 하시오. 간격을 교본과 이름, 주민번호 각각의 사이 간격을 동일하게 하래요. 폼 디자인 도구에 정렬해 가셔서요. 크기 공간에 가셔서 가로간격을 같게 하겠습니다. 라고 같음 한번 눌러주시면 각각의 텍스 사이 간격을 동일하게 배분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4번 문제입니다. 4번에 하이폼의 안쪽에 있는 하이폼에 대해서 본문 컨트롤을, 본문이네요. 하이폼의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탭의 순서를 좀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화면에 표시된 왼쪽부터 차례대로 탭이 정지하도록 그러면 교본, 이름, 주민등록번호, 봉사부서, 교구, 연락처 순이 되겠네요. 마우스 오른쪽 탭 순서 가셔가지고요. 현재 주민번호가 첫 번째 있는 거네요. 교본을 선택하고 첫 번째로 그 다음 이름을 선택하고 두 번째로 주민등록번호, 봉사부서, 교구 데이터를 하나하나 이동할 수 있게끔 탭을 교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순서대로 표시된 순서대로 탭의 순서를 탭이 정지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라는 것은 탭의 순서를 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시된 왼쪽부터 차례대로 탭이 정지하도록 설정을 다 하셨어요.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폼 바닷글 하이폼의 바닷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가 하나가 있네요. txt 교인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전체 인원수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언번을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는 하시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별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입력하셨고 표시, 얘와 같이 9명 단 인원이 없어도 0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기호를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n% 명자를 넣지 않고요. 컨트롤 원본과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형식 탭에 가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고 명자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5항목의 3515점의 문제를 작성하셨으니까 저장을 하시고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폼보기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폼보기에 가셔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봉사부서 관리 제목이 들어갔는가 그 다음에 기본 폼과 하이폼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 탭의 순서고요. 그 다음 텍스트 표시가 되어 있는가 교인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문제 2번 폼 완성하는 문제 3515 15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봉사부서 관리 폼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하겠습니다. 이 폼에서요. CNB 조회라고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게 딱 하나 보이네요. CNB 조회라고 컨트롤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을 다음과 같은 콤보 상자로 변환하시오.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변경하래요. 콤보 상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선택한 다음에 제가 화면을 좀 크게 했나요? 네. 그 다음 봉사부서 테이블에 부서번호와 부서명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 네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컨트롤 원본에 오셔가지고요. 행원본에 오셔서 데이터 탭에 행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십니다. 네. 그 다음 봉사부서 테이블에 가져오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오실 필드는 부서번호와 부서명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두 개의 필드를 선택 더블클릭 하셔서 가져오시고요. 오른쪽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네.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제 화면에 좀 이렇게 딱 도킹되어 있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는 두 개 봉사부서에서 부서번호와 부서명은 가져왔고요. 그 다음 가져온 데이터에 부서번호가 첫 번째 있는데 이 데이터가 저장하겠다라고 하시면 바운드 열을 1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형식 탭에 가셔서요. 가져온 열의 개수가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2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열 너비는 1.2cm가 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 열 너비에 가셔서 1.2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목록에 목록 2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하시오.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목록에 있는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고요. 우리 폼보기에 다시 한번 가셔서 조회를 클릭해 보시면 돼요.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를까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교인 명단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에 클릭하시고요. 교인 명단 입력 폼 선택하시고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 선택하시려면 왼쪽에 있는 눈금자의 본문 영역을 클릭하시면 컨트롤 모든 컨트롤 선택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폼 디자인 도구의 서식 탭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죠. 새 규칙 그 다음 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교본에 첫 글자가 8인 경우 그러면 우리 첫 글자 하나를 추출한 함수가 있죠. left라는 함수를 사용하죠. 교본 필드에 가서요.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그 숫자가 8하고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줍니다. 식이 교본 필드에 가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8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굵기 할 거고요. 그 다음 기울인 꼴로 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지정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눌러서 우리 폼 디자인 도구의 도구에 폼 디자인 도구 탭에 디자인을 누르셔서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앞에 교본의 왼쪽의 글자가 8인 데이터는요. 이렇게 굵고 기울인 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 우리 조건부 서식 작성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임의 출력 기능 구현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가 3호 15 15점의 문제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보고서에 부서 현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부서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이 혹시 표시가 되어 있으신가요? 안 되어 있다면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을 누르셔서요. 그룹함이 정렬을 클릭하시면 아래쪽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어요.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부서명이 있다면 정렬을 추가해서요. 교구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같은 부서라면 교구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겠다. 정렬 순서는 설정하셨고요. 두 번째 부서명 머리끌에요. 부서명 머리끌 여기 있네요. txt 부서명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딱 선택하니까 txt 부서명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부서명에는 부서명 가로 열고 부서번호가 컨트롤 온번에다가 설정하시면 돼요. 는 하시고요. 두 개 필드를 연결하시는 거니까 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부서명이 먼저 와요. 부서명 필드명 입력하시고 n% 연산자와 가로를 입력하는데 가로는 문자니까 큰 따온별 처리 또 가로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부서번호가 필요합니다. 문자 부서번호 입력하시고요. 다음 n% 연산자 이용해서요. 가로 한번 닫아주셔야 되겠죠. 가로 닫고요. 이렇게 부서명 가로 열고 부서번호 입력하시고요. 앞뒤에 가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까지 되셨어요. 세 번째 보고서 본문의 첫 번째가 txt 교본이네요. 교본 필드를 바운드하시오.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교본 두 번째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이름을 선택하시고 이름 필드를 바운드 선택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원본에서 이름 필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본문에서요. txt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선택하시고요. 주민등록 컨트롤에는 주민등록 필드의 값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표시되도록 입력 마스크 데이터 탭에 입력 마스크에 가서요. 주민번호를 앞에 숫자 6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빼기, 하이픈이 들어가고요. 뒤에 숫자 7자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부서명 머리끌 부서명 머리끌 선택하시고요.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이거는 형식 탭에 가시면 돼요. 뭔가 형식을 설정하는 건데요. 반복 실행 구역에 가셔서 반복된 거는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시오. 이 부분은 인쇄가 여러 페이지 인쇄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 보고서 완성하는 다섯 문제 다 작성하셨고 일단은 저장, 그 다음에 보고서 미리 보기 한번 할까요? 미리 보기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것 같이 경조부 부서명별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서명 옆에요. 부서명 가로 열고 부서 코드가 표시가 되는가? 주민등록번호 형식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가?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갔을 때요. 계속 반복적으로요. 부서명 머리끌이 반복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인데요. 봉사 부서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봉사 부서 보고서 명령 단추 CMD 보고서 선택하시면 컨트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버튼을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보고서 열기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매크로를 실행하겠다는 건데요. 그럼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서 보고서 열기라고 저장을 해놓으셔야 되겠네요. 만들기에 가셔서요. 만들기에 매크로를 클릭하시고요. 매크로에 가셔서 어떤 매크로를 실행하실 거냐면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오픈 리포트가 되는 거고요. 창을 살짝 작게 줄일게요. 보고서 이름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서 현황 보고서를 선택해서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하래요.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조건이 좀 있네요. 보고서의 부서 번호가 필드의 값이 조건을 좀 주기 위해서 외열 조건문에 커서 갖다 놓고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은 부서 번호 필드의 값이 같습니까? 필드의 값이 현재 작업하는 문제의 폼에 가셔서 모든 폼에 봉사 부서 관리 폼에 가서요. CNB 조회와 같습니까?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현재 실습하고 있는 액세스 파일의 폼에 가셔서 모든 폼에 해당 폼을 선택하시고 해당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그 CNB 조회에서 선택한 값이 부서 번호 필드와 같다라는 조건에 만족한 거를 보고서로 미리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작성한 매크로를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저장 버튼 누르셔서요. 매크로 이름을 보고서 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열기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누르신 다음에 우리 CNB 보고서에다가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보고서 열기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여러분이 실습하시다가 내가 만든 매크로를 좀 수정하고자 하실 때는요. 왼쪽 개체해 보시면 여러분이 저장해 놓으셨던 매크로가 보이세요. 보고서 열기라고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수정하시고 항상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네 이제 작업한 현재 봉사 부서 관리 폼도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CNB 조회가 예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보고서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내가 선택한 부서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가 보이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까지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를 살짝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교인 명단과 봉사 부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부서명 이름이 성교부로 끝나는 교인들의 생려월일을 날짜 형식으로 조회하는 성교부 교인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부서명에다가 주시는데 앞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성교부로 끝납니다 라고 별표 입력하시고 성교부라고 조건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생려월일을 주민등록 번호필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 월, 일 형식으로 표시하는데 우리 엑셀에서는 데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연, 월, 일 해당한 값을 넣어 주시면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엑셀스에서는 데이트 시리얼 함수를 사용하셔서 주민등록 번호의 필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중간에서 해당한 필드 데이터 가져와서 생려월일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스 화면에 오셔서 같이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가져올 테이블은 교인 명단 테이블 가져오라고 했고요. 봉사 부서 테이블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두 개 테이블을 가져오신 다음에 오른쪽 닫기, 그 다음 속성 시트가 혹시 보이신다면 닫으셔도 되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실 건데요. 첫 번째 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인 필드를, 아 교번이군요. 교번 필드를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이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주민등록 번호에서 이따가 수정해서 생년월일을 표시하실 거고요. 부서명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교구를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연락처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문제 제시된 필드를 일단은 가져옵니다. 조건에서 부서명이 성교부로 끝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시고요. 앞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뒤에는 성교부로 끝난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연, 월, 일을 해당한 데이터 값을 추출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해서 생년월일로 필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 먼저 입력하시고요. 함수 d, a, t, e, s, e, r, i, a, l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left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 필드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와서 연도로 넣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mid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 필드에 가서요. 앞에 두 글자를 뺐으니까 세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와서 원로 넣겠습니다. 다시 mid 함수 입력하셔서 주민등록 번호 필드에 가서 다섯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와서 일로 넣겠습니다. 앞에 첫번째 함수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우선 작성하신 다음에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할게요. 결과를 잠깐 미리 보기 해보시면 교번,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부서명, 교구, 연락처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전체 레코드는 9개 맞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나 특정 필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게 작성이 되었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성교부 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교부 교인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첫번째 커리 살펴보셨고 다음 두번째입니다. 교인 명단과 봉사부서 테이블을 이용하여 교구 필드의 값을 매개변수를 입력받아 해당 교구에 속하는 교인의 정보를 조회하는 교구별 교인 목록 커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오신 다음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교본부터 사무실 위치는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교구 필드를 매개변수로 입력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교구 필드는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필드를 가져오신 다음에 조건을 작성하시고 화면 표시에 대한 체크만 해제하시면 되겠죠. 작성하신 다음에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제시한 테이블, 교인 명단 테이블 선택하고 더블클릭, 봉사부서 선택하고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가져올 필드는 교본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이름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그 다음 연락처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그 다음에 사무실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된 필드를 더블클릭 하셨어요. 근데 조건에서요. 조건은 교구 필드를 매개변수를 통해서 작성하실 겁니다. 교구라는 필드는 가져오는데 표시는 안 할 거예요.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아래쪽에 조건에다가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매개변수 내용을 입력하시는데 교구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작성하신 다음에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할게요. 하세요가 아니라 하시요. 라고 되어 있네요. 오타가 있었어요. 하시오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구를 입력하시오. 그 다음 작성하셨다면 보기에 가셔서 문제의 교구가 숫자 1이 입력된 것 같아요. 숫자 1을 입력했을 때 제시된 그림과 같은 결과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 한번 눌렀을 때 교번, 이름, 연락처, 사무실 위치, 전체 레코드가 8개 맞고요. 네 순서대로 문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네 맞습니다. 그럼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요. 쿼리 이름을 교구별, 교인, 목록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쿼리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인 명단 테이블을 이용하여 성별이 여성이면서 70년, 80년대에 해당한 교인을 조회하는 여성 7080 쿼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일곱 번째 숫자가 2이면 여성으로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조건에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의 일곱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한 것을 미드함수를 통해서 추출하셔서 조건에다가 2라고 입력하시면 여성에 대한 처리를 하실 수 있고요. 70, 80년대는 주민등록번호가 7 또는 8로 시작한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 갖고요. 7 또는 8로 시작한다라는 조건을 주셔 갖고 문제에서 요구한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쿼리 디자인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요구한 교인 명단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필요한 필드 이름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시고요. 봉사 부서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교구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연락처를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는데 성별이 여성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번호에서 조건을 좀 따로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주민등록번호에 여성에 대해서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조건맛도 잘 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함수를 통해서요. MID 미드함수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일곱번째 한 글자를 가져옵니다. 그 값을 가지고 체크는 하지 않고요. 조건에다가 2라고 입력하시면 여성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작성하신 거고요. 그 다음 성별이 여성이면서 주민등록번호가 70년생, 80년생이라고 하면 7로 시작하거나 8로 시작한다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라이크 연산자 입력하는데 라이크 연산자 입력하고 7 다음에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그리고 또는 OR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시는데 8로 시작하고 다음은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라고 작성합니다. 아까 성별을 표시한 숫자 2와 같은 행에 작성하셔야만 성별이 여성이면서 주민등록번호가 7 또는 8로 시작하는 자료를 조회할 수가 있겠죠. 결과를 잠깐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면 이름, 봉사, 부서, 교구,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 추출된 레코드는 전체 레코드 중에서 4개가 해당이 됩니다. 라고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여성 70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 708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볼까요? 교구별 부서명별 인원수를 조회하는 교구별 부서명 인원수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부서 보고 커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마법사를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이용 작성하셔도 되고요. 우리 직접 만드신다면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면 되고요. 쿼리 탭에 가셔서 문제에서 요구한 부서 보고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할 거라서 쿼리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크로스텝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왼쪽 행에다가는 교구를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교구 더블 클릭 그 다음 크로스텝에 행 머리 끌로 사용하겠습니다. 열 머리 끌은 교구별 부서별이니까 부서명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 열 머리 끌로 표시하겠습니다. 행과 열의 교체하는 부분은 문제에서 개수는 이름 필드를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 값은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따로 뭐 작성할 게 없으시다면 일단 결과를 볼까요. 교구 1번부터 7가 7교구까지 경조부부터 해당된 필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체 레코드는 7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교구별 부서명 인원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우리 실습을 같이 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